넌 이 세상이 저절로 굴러오는 것 같지? 세상 굴리는 새끼들 따로 있어 작업 다 끝낸 말입니다 바로 정리해 오오 뭘 걸어봐 너 오랜만에 꼴통하나 그러나 별명이 저승사자라고 검거율이 이렇게 불어였대나? 일 하나는 똑 부러지게 하던 놈이란 소리네 아까 그 인간은 뭐예요 도대체? 한마디로 제왕이지 제왕 여긴 같은 빵제비 가치들 보여도 급이 달라 뭘 봐 인마 맥돼지 같이 생긴 이 새끼를 진짜 내가 씨 선수들 깨워라 금고는 8호방 따개비 운송은 4호방 심학규 난 딱 거기까지만이요 나 탈욱 간다 나 탈욱 간다 벽 같은 빵 생활 맨정신으로 힘들지? 대한민국 전부 내 구역으로 만들 거야 이 논국 전부는 참 재밌어 은근 내 스타일이야 이 논국 전부는 참 재밌어 은근 내 스타일이야 이 논국 전부는 참가자 이 논국 전부는 참가자 이 논국 전부는 참가자 지금 이 논국 전부는 참 알겠지 이 논국 전부는 참가자 October 6th. Now, which one or ones will you be going to see? Let me know in the comments below and remember to subscribe to our channel and check the notification bell to always be up to date with all the latest releases.